네 안녕하세요 둠바입니다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하는 8월 4주차 GTA5 업데이트 내용 빠르게 전달해드릴게요 이번주 정말 신기하게도 워스토 할인품목이 없습니다 처음에 오류인 줄 알았는데요 10번을 넘게 봤는데도 없었습니다 레전더리 모터스포츠 할인품목입니다 오셀럿 R88 35% 할인 지난주 메인 할인품목이었던 프린시페 디베스트 8에서 오셀럿 R88로 변경되고 나머지 10대 차량들은 한주도 연장해서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주 아쉽게 구매하지 못하셨던 분들은요 이번주에 원하시는 디자인의 차량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트루페이드 G타입은요 상당히 이쁘네요 슈퍼 오토즈 할인품목입니다 D클라스 드리프트 요셰미티 40% 할인 D클라스 핫 링세이버 40% 할인 D클라스 드리프트 템파 40% 할인 총 3가지 품목이 4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티즈에서 갤럭시 슈퍼요트 30% 할인을 한주도 연장합니다 부동산 할인 소식 안내해드릴게요 클럽하우스 40% 할인 오피스 40% 할인을 한주간 진행합니다 클럽하우스는요 리노베이션 제외이지만 오피스는 리노베이션 30% 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무기 캐비닛이 없으신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사용하지 않는 무기는 캐비닛에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 엘리타스, 베니즈, 아레나워, 자전거는요 할인품목이 없습니다 카지노 룰렛 최고 보상이 프로젠 PR4로 변경되었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오픈휠 차량이니까요 룰렛이 가능하신 분들은요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달러 경험치 3배 이벤트 안내해드릴게요 이번주 오픈휠 레이스가 경험치와 달러 3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모셀럿 알팔바 할인 그리고 카지노 룰렛 최고 보상에서 오픈휠 이번주는 오픈휠의 한주네요 지난주 TW 골뱅이 로고티에 이어서 이번주 베이퍼즈 덴티가 무료로 해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임트라이얼 위치입니다 둠바티비베 오픈휠 그랑프리 대회를 매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승하신 분께는요 RGB 장패드를 드리고 있으니 영상 도보기란에 둠바티비디스코드 채널 링크로 와주세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